KNN 뉴스에 시작합니다. 부산 경남의 확진자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가운데 확진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슈퍼항체가 생겼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이후에도 재감염 사례 또한 속출하고 있어 긴장을 늦추긴 어렵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경남의 확진자 비율이 20%를 넘어섰습니다. 10명 중 2명꼴로 감염된 것입니다. 이미 확산세가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 걸린 사람들은 이른바 슈퍼항체를 보유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기존 백신 항체에다가 확진을 통한 면역력까지 지니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격리를 끝내고 나니까 아무래도 항체도 생긴 것 같고 코로나에 걸릴 걱정도 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심하고 또 긴장하면서. 하지만 무작정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던 시기에는 전국적으로 재감염 건수가 159건으로 집계됐고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뒤에는 두 달여 동안 재감염 건수가 129건으로 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감염률이 워낙 빨라 재감염에 대한 우려가 더 큽니다. 델타 이전보다는 오미크론의 재감염율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감염이 되더라도 이미 면역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상의 발현 정도는 굉장히 낮게 되는 상황이어서... 보다 확실한 하강 추위까지는 확진자도 방역지침 준수가 필요합니다. 한편 부산에선 오후 2시 기준 17,159명의 새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는 6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경남에선 오후 5시 기준 25,195명의 새 확진자가 나왔고 3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